하와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만화 리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윌크래프터님의 영상을 준비했구요 자 오늘은 베이비 히로빈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로 진행될까요 바로 한번 출발해봅시다 뽀뽀 아야 뭐야 뭐야 시작부터 쫓겨났는답쇼? 흐어어어 엄만가요? 어 엄마야 아 나 다 잘못됐어요 저도 들어서 보내주세요 흐흐흐흐흐흐흐흥 그리고 히로빈의 아빠 아이고 술이나 먹자 흐흐흐흫 에헤흐흐흫 비도 오고 집에서도 쫓겨났고 어 핫도그집이다 우와 맛있겠다 핫도그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핫도그 돈 없는 꼬맹이는 안 돼 배도 고프고 무슨 사연일까요 베이비 히로빈 그 와중에 들깨까지 나타났네요 도망쳐 소래 잔뜩 쩔어가지고 지하들 쫓겨난지도 모르고 그냥 바깥을 배회하고 다니는 히로빈 아빠입니다 방금 본 것 같은데 아들아 그래도 아빠가 정신을 좀 차렸나본데요 이리 와 이 자식들아 아빠 무서웠어요 아빠하고는 관계가 괜찮나보네요 그 다음날 학교에서의 모습인가요 친구들과 노고있는 히로빈 야 너 좀 웃긴다 히로빈 너 이 자식 집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뭐하고 있어 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비도 오고 말이야 이리 와 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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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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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죠? 집으로 돌아온 히로빈 어? 해왈 아얘 하 시작부터 내 wp- 쳐지네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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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 it fro 저리 가! 방으로 들어가 있어! 어 엄마가 굉장히 나쁜 엄마인가 보네. 하루 주체할 수 없는 엄마의 모습. 그리고 비가 올 것 같은 느낌의 애 집에 들어온 아빠거든요. 당신 어디 갔다 왔어? 이놈의 집구석 진짜. 아이고. 또 한 소리 들었나 보구만. 이놈의 집구석 내가 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뭐하고 있어? 아이고 울지마 아들. 아빠. 자 날이 밝았고요. 오 간만에 일하러 가는 아빤가요? 잠깐만 이렇게 되면 아기 혼자 남는 거 아니야? 오? 아들. 오늘. 생일이네. 자. 생일 축하한다. 어이 잘 어울리네. 그 꼬라지로 나가. 으악. 아하하하. 이게 무슨 생일이야? 자. 생일이지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쫓겨나오는 바람에 친구들한테도 그냥. 놀림거리가 돼버렸네요. 이게 뭐야. 아하하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에 도착했고요. 어이? 으흐흐흐흐흐흐흐. 집에 가고 싶지 않아. 뭐야? 아니. 엄마 맞아? 저거 진짜? 야 이놈 자식아. 앞을 똑바로 보고 다녀야지. 너 누구 닮아가지고 이렇게 멍청해. 으흑. 뭐야 엄마가 직접 데리고 온 건가요? 엄마가 아니야 저 정도면은 어떤 엄마가 저래 자 일을 끝마치고 돌아온 아빠 으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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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뭐야! 당신.. 으아악!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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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말리는게 아니라 그냥 술먹고 그대로 기절해버렸는데요 어? 하.. 어? 아들.. 아이고.. 아이고 콜.. 콜라 어택이라니 어? 저건 뭐야? 안돼! 어.. 우약병까지 던진다고? 하하하하 그래 너는 이 자식 너네 스트레스 풀기용이라도 돼야지 zł 옿 아 저거는 엄마가 아니야 되oaoaoaoaoa국 가짜엄마가 확실해요 저거는 병원까지 가게 됐나요%? tous.. 헤뺄어 вет 다행히 뭐.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헥 b 하쉽구만 로빈아! 혜로맨! 아들..! 으... 아빠... 와 진짜 거의 콩가루 집안이네요 이거 야 근데 이렇게 됐는데도 엄마랑 같이 집으로 들어온다고요? 뭐야 눈이 안보이나? 헐 눈이 안보이나 봐요 큰일 났네 나와 이 자식아 앗! 아니 이정도면 집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지금 이거 히로비는 무슨 죄입니까? 히로비는 원래 굉장히 무서운 캐릭터인데 이렇게 당하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안 좋네요 아들 기다려 뭐? 한 번 붙을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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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히로빈에게 행복은 언제쯤 찾아올까요? 밤이 찾아오고 여전히 그냥 술에 잔뜩 쩔어가지고 허둥세월 보내고 있는 히로빈 아빠입니다 아빠 아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자기감에 빠진 아빠예요 그 와중에 잠은 잘자네 자 과거를 회상하는 것 같습니다 꿈속이 있네요 오 연애하던 시절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히로빈이 생겼고 밥주세요 행용 그렇게 행복만 가득할 것만 같았지만 어느 순간 이상해져버린 엄마입니다 꿈이었구만 잘 있어? 결국에는 엄마가 나갔는데요? 잠시만요? 나오는 근데 히로빈도 없어? 희로빈도 없어엌? 희로빈아? 어? 희로빈아? 햇 나 어? 자! 제가 로빈이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자, 당신은? 자, 이쪽으로 타시죠 하아... 로빈이를 구하기 위해 로빈이가 납치된 장소에 도착한 히로빈아 아빠 내 아들 어딨어 내 아들 어딨어! 하하하하하 뭐야! 저 빡빡이 아저씨는 그녀는 당신의 와이프가 더이상 아닙니다 칼 VS 주먹인데? 어이구! 어이구! 의문의 조력자인데요? 빠루! 이야! 찹! 두! 따! 오! 아니, 이 정도 무림이... 무슨 실력을 갖고 있으면은 엄마한테는 왜 그렇게 그렇게 맞고서 한거야? 아니, 총은 좀... 아... 어우! 나ㅌ우... 우우우..... 어 흐윽! 안돼! 누가 대신 하면 죽었어요 간닫다! 좋았어 어... 의문의 조력자씨... 부디 로빈이를 구해주세요. 고마워요. 로빈이를 구하기 위해!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쪽인가?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로빈이! 로빈이 어딨어! 로빈이! 로빈이, 그 쓸모없는 자식은 버려서 갖다 버려버렸지? 당신은 엄마 자격도 없어. 더 이상 넌 엄마가 아니야. 왜 그랬냐고! 내 아들? 뭐하래? 생체 실험 연구소로 보내버렸대요. 어떡합니까? 이건 더 이상 사람이 아니네요. 자기 아들을, 어... 팔아버리고 말이죠. 넌 더 이상 구제 길이 없다. 내 아들을 근처에 얼신도 하지마. 너가 없을 수 없는 것을 알게 되겠다. 내 아들을 근처에 다한다고 샀다. 어이구! 핑! 어! 프라이팬 튕겨서 역으로 본인이 죽었습니다. 오케이! 이거면 되겠어. 의료연구소라고 불리고 생체실험연구소라고 불리는 최종 보수가 있는 장소로 온 것 같습니다 로빈 어? 뭐야? 당신 어떻게 들어왔어? 네 아들을 찾으러 왔다 로빈이 아니 저 본 적이 없는데 어 잠깐만 잠깐만 로빈아 어디서 구라리 쳐 올라간다 올라가요 오우 수리 거못해 안대에에에에엉 로빈이 팔려가기 1분 직전이에요 오우 거기서 탑 탑 오우 오우 하아 뭐야 저 자식 난 아빠다 아 진짜 총알이 다 떨어졌어 하하 그렇다면 하이 죽어.. 야 아아아아아아아 오오오 잠깐만 오오 총이 눈에 꽂혔는데도 오 개고수다 하나도 통하지가 않아 아니 여섯 콧보가 택 뭔데? 하루 종일 맞습니다. 아니 공중이 떠서 얼마를 맞는 거야? 로빈아 안 돼 아빠? 로빈아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금방 구해줄게 으음 띠 띠 띠 어? 으악 으악 오오오 잠깐만 우리 아빠 괴롭히지마 뭔 소리야 저 새끼 아니 아빠가 맞는 모습을 보고 로빈이의 초능력이 각성됐나 본데요? 으아아아 얘 저건 뭔데? 이건 아니지 아니 잠깐만 이러고 끝이야? 그렇게 해서 예 로빈이는 초능력 히어로가 돼서 아빠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끝 미 nose aciones 아니 는 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